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다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별장 성접대 의혹 이 동영상이 공개됐던 게 지금 6년이 지났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이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 사유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죠 이 사람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 채모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 어제 서울 동부우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곧바로 수감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출국을 김 전 차관이 시도하다가 금지를 당한 모습이 영상으로도 나왔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또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게 먹혀들여서 그래서 법원이 이를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 구속영장이 적히지 않은 그런 범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김학의 전 차관이 계속해서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알긴 안다 왜 그런 걸까요?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면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계속 윤 씨에 대해서 모르세로 일관을 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써서 구속까지 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전해주셨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 이러면서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구속을 막아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간 해왔던 진술을 좀 번복한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그토록 사람을 옥죄고 쉽게 말하면 좀 겁이 나나 봐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.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들까지도 바꿔가며 그 구속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구속이 된 것이죠 뭐 앞서도 창살 없는 감옥 운운 했었는데 저희 청취자 4651님은 이제는 창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?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구속 관련된 뉴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